구투레 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삭한 식감 테스트를 위해서 열심히 수박산에 오르고 있어요. 오이고 영차 영차 자르라 드디어 한입 베어보는 순간 어머나 아삭한 사운드가 침새면 자극하잖아요. 메론섬 상륙작전 출동 이번에는요 고당도 과즙 테스트 위해서 메론 속 잠수를 시작하는 거예요. 메론 속에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과즙을 떨어뜨리는 순간 어머나 프리스가 쑥쑥 오늘도요 메론섬에는 달콤한 과즙이 팡팡 터져요. 저거 보세요 하늘에서 버섯을 사고 밤마을에 내려오네요. 뭐하는 거지? 아 영양소 테스트를 위해서 밤을 손질하는구나. 풍부한 비타민과 다양한 무기질까지 역시 맛도 영양도 최고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토마토와 딸기는 오늘도 누구를 즐겁게 할까? 수많은 눈길과 손길로 만들어낸 최고의 상품에 붙이는 이름 굿드레 농가에 정성을 더해서 부여군이 품질을 보증합니다. 좋은 드레 좋은 상품 굿드레 반짝반짝 빛나는 토마토와 딸기많의 상품이 품질을 보증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